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광주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국도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는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고 여자친구는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데이트를 하면 항상 집에 데려다 주었고 여자친구 집이 경한 IC에서 가까운 데라서 항상 고속도로를 이용합니다 가끔 국도를 이용하기도 했지만 왠지 음산하고 가로등도 없고 해서 국도를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날의 일을 생각하면 국도를 갈 염두가 아직도 나지 않습니다 설날에 있던 일입니다 저희 집은 큰 집이 서울이고 여자친구는 큰 집이 자택이지만 설날 연휴에도 만났습니다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어김없이 데려다 주는 길에 고속도로 정체가 너무 심해서 집에 오는 길에는 국도를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돌아올 때는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각 국도에는 차도 없고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혼자라는 적막함의 노래를 크게 틀었지만 차에서 나오는 히터조차도 차갑게 느껴집니다 멍한 기분으로 담배를 피우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멀리서 뭔가 보이는 것이었지요 가로등이 없어서 상향등을 켜고 멀리 이정표에 라이트를 쏘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 보였던 것은 이정표 위에 여자가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그 여자는 이정표 위에 앉아서 몸을 좌우로 흔들고 있었고 눈을 의심했지만 차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이 늦은 밤에 여자 혼자 있는 게 이상하기도 했고 상향등을 끄고 등에 흐르는 식은땀을 어찌할지 모르고 있었지요 잠시 차를 세워서 내가 잘못 본 거겠지 그리고 그곳을 다시 쳐다보니 그 여자가 이정표에서 다리를 걸고 밑으로 휙 돌아눕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마치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처럼 긴 머리를 땅으로 풀어헤치고 팔을 대롱대롱 흔들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장시간 밤에 운전하다 보니 무서워졌습니다 누구에게 얘기할 수도 없었고 지나가는 차도 없어서 차를 돌릴까 그냥 무시하고 갈까 여러 생각을 합니다 고민 끝에 그냥 무시하고 가자고 생각하고 엑셀을 꾹 밟고 출발을 했지요 이정표 근처를 지나가자 그 여자의 머리가 계속 늘어나더니 차 앞 유리를 덮었습니다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비명을 찌르고 속력을 올렸지만 그 순간 저는 난간에 충돌하여 정신을 잃고 맙니다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속력을 내면서 옆으로 충돌한 것입니다 저는 크게 다친 곳은 없었지만 차는 폐차를 했습니다 지금은 결혼을 해서 광주에는 자주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 처가 집에 갈 때는 언제나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도에서 차를 몰다가 귀신을 봤던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밤늦게 어두운 국도에서는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피시면서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설날의 고속도로 정체로 국도를 이용한 어느 늦은 밤 이정표 위에 앉아있는 여자 귀신을 목격한 후 심한 공포를 느끼고 차량 사고로 병원에 실려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노래방 알바 괴담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대학에 입학한 그녀는 용돈을 벌고자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번화가의 한 노래방 입구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벽보를 보게 됩니다 고민할 것도 없이 들어가자 사장님이 야간에 하는 일이기에 여자인데도 괜찮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아르바이트의 두 배가량 되는 시급에 끌려서 열심히 하겠다 시켜만 달라며 자신만만했고 사장님은 잠깐 망설이다가 승낙합니다 밤새 술 마시는 주점 노래방은 아니고 단순한 노래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는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번화가였지만 그렇게 손님이 많이 오지도 않아서 정해진 시간보다 항상 마감을 빨리 했지요 보통 밤 12시 정도에 마감을 했고 가끔 늦으면 새벽 2시 정도에 마감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유독 손님이 없었고 들어온 손님들은 이상하게도 30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갔지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손님도 별로 없었기에 밤 12시쯤부터 마감을 하기 위해 폴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적적하게 청소를 하려니 심심해서 노래방 기계의 노래를 잔뜩 예약하여 틀어놓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청소를 합니다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바닥을 닫고 있는데 갑자기 한 부분에서 음악이 멈춰서 렉 걸린 듯이 튕겼습니다 기계가 고장 났나 싶어 모니터를 손으로 몇 번 쾅쾅 두드려 보았는데 갑자기 이유 모를 소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돋게 됩니다 그래서 밀대 걸레도 던져놓고 노래방 카운터 옆에 있는 쪽방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덜덜 떨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점점 더 커지더니 소리가 쪽방 쪽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대로 사장님께 전화를 걸어 이런 일이 있어서 안에 못 들어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아무 대답 없이 가만히 듣고만 계시다가 알겠다며 문은 잠그지 말고 그냥 집에 가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당분간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그 일이 생긴 후에 나흘째 되던 날입니다 어김없이 마감 시간은 다가오고 그날의 공포는 잊은 채로 혼잣말을 하며 청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맨 구석에 있는 가장 큰 방을 청소하러 들어갔을 때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만취한 듯 비틀거리며 테이블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죽했으면 일행이 벌이고 갔을까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비꼬는 듯이 저기요 집에 안 가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비틀비틀 거리던 그 여자가 갑자기 몸을 똑바로 우뚝 세우더니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썹이 없고 검은 저이가 없는 새한 눈동자를 가진 여자가 갑자기 자기를 쳐다보는데 소름이 끼쳤고 그 여자 입에서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확인한 순간 바로 노래방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전 들었던 그 이상한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또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왔고 바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 여자가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괴한 손님이 있는 노래방이라면 아르바이트생이 잘 구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하남의 창고 스물일곱 설 때였으니 10년 전 일입니다 옷장사를 한번 해보려고 동대문 옷가게 점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배울 때였지요 작업복을 도매로 파는 곳이라서 대량 주문이 많았기에 매일 분주하게 가게와 창고를 반복하며 몇 번씩 왕복할 정도로 바빴습니다 저희는 중국에서 물건을 몇 천 장에서 몇 만 장까지 만들어 와서 서울에 있는 창고엔 일주일치 물량만 배치해 놓는 편이었고 나머지는 하남에 위치한 창고에 보관을 해둡니다 동대문 옷가게들은 보통 밤 7시에 개장해서 다음날 12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물건이 조금 모자라다 생각되면 낮에 하남에 가서 미리 옮겨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시부터 주문이 엄청나게 몰려와서 12시가 되기 전에 이미 가게랑 창고에 있는 물품이 거의 동이 나버렸습니다 장사가 잘 돼서 기분은 좋았지만 당장 팔 물건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하남까지 가야 했지요 용달차 아저씨를 부르고 하남까지 야밤에 이동을 해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새벽에 하남을 가는 것도 처음이었지만 용달차 아저씨도 쉬셔야 할 시간에 불러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창고에 들어가서 물건을 뺄 테니 아저씨는 좀 쉬시라고 하고 혼자 들어갑니다 30분가량 열심히 리스트에 있는 물건들을 넉넉하게 빼고 나니 한겨울인데도 땀이 엄청나게 났습니다 잠시 앉아서 조금만 쉬었다가 나가야지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게 앉은 채로 잠에 빠져버립니다 제 근처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에 졸다가 갑자기 눈이 떠졌고 느낌이 쌓여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 그 순간 전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앞에서 저를 보고 있는 창백한 하얀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생각해보니 이상합니다 보통 사람 키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서 하얀 얼굴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몸은 마치 그림자처럼 흐릿하게 보이지 않았지요 한참이 지났는지 용달 아저씨가 와서 절 깨우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 아저씨에게 얘기를 해드렸더니 아저씨도 용달차 안에서 잠시 졸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창고는 구멍이 송송 뚫려있는 현무안 같은 돌바닥이라서 밟으면 와그작 소리가 크게 납니다 용달 아저씨가 졸고 있는데 와그작 소리가 계속 나서 바로 눈을 떴다고 합니다 제가 일을 다 마치고 나오는 줄 알았지만 조금 지나도 제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짐을 같이 옮겨주려고 창고로 가니 똘밟는 소리는 갑자기 사라지고 창고에는 저 혼자 기절해 있었습니다 창고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서 찾아봤지만 저 이외에 아무도 없었지요 그 후로 하남 창고는 새벽엔 가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여고의 괴담 저는 강남에 있는 여고에 다녔습니다 언젠가 쉬는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화재경보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다들 무슨 일인가 이벤트인가 하고 웅성거리다가 도저히 화재경보가 그치지 않아서 진짜인가 하고 아이들이 복도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선생님들의 발표가 나오고 모두 실망한 채로 교실로 들어갔지요 수업 시간이 돼서 저희는 무슨 일인가 하고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이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재작년 즈음에 저희 학교에서 수능을 치고 있었고 외국어 영역 시험 시간이 되어 듣기 평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라디오가 몇 초 나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크게 당황했지만 얼마 뒤에 방송은 제대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능이라는 시험이 국가적이고 중요한 시험인지라 이 일을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지요 그러나 그 자리에 계셔서 직접 확인하러 가 보신 선생님은 방송실은 굳게 잠겨 있었고 자물쇠뿐만 아니라 비밀번호도 눌러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수능 시험을 칠 때는 그 어느 누구도 방송실에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여고에는 괴담이 있지만 저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쫙 돋게 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학생들이 모두 빠져나갔던 늦은 오후였습니다 학교는 중학교랑 연결되어 있어서 교문을 들어오면 오른쪽이 고등학교 왼쪽이 중학교입니다 중학교로 들어가는 왼쪽 새끼리 있는데 그쪽으로 경비실이 있고 경비실 옆으로 작은 계단을 내려가면 매점이 있습니다 수위 아저씨는 중학교 둘레를 한 바퀴 순찰하시다가 매점 옆 계단으로 올라오시던 길에 한 여고생이 앉아서 훌쩍거리는 걸 보시게 됩니다 여기서 왜 울고 있냐고 말하지만 여고생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자 아저씨는 어쩔 줄 모르고 여고생을 지켜보고 계셨지요 그 여고생이 잠시 뒤에 울음을 그치고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어 아저씨를 쳐다봤습니다 아저씨는 그 여고생의 뚫린 눈을 통해서 건너편 고등학교를 보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러시아 실종사건 매우 흥미롭고 신기한 미스테리 실종사건인 디아틀로프 실종사건입니다 1959년 러시아에 위치한 북부 우렐 산맥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탐사대원 10명 중 9명이 모두 실종되었고 1명은 중간에 하산에서 살았습니다 남자 7명과 여자 2명 총 9명이었으며 모두 베테랑 산악인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모두 살해당하거나 증발해 버린 사건입니다 미스테리 실종사건이었던 디아틀로프 실종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1959년 1월 28일에 10명으로 구성되었던 탐사대가 러시아 우렐 산맥을 거쳐 오토르덴 산을 등반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월 12일에 베이스 캠프인 비즈하이 마을로 복귀할 예정이었지요 등반 당일 함께하기로 했던 대원이었던 유리에디니 급작스럽게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결국 나머지 9명만이 최종적으로 등반을 시작한 것입니다 등반 5일차에 심각한 수준의 폭설이 내렸고 올라가지 않고 남아있던 대원이 탐사대의 생존 확인을 위해서 무전을 합니다 당시 탐사대장인 이고르 디아틀로프가 자신들은 임시 캠프를 두고 휴식 중이며 전원 무사하다고 응답을 했지요 하지만 다음 날부터는 연락이 두절되어 버리고 귀환하기로 한 날이 지나도록 그들과 연락이 안 되었으며 행방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실종된 9명의 대원을 찾기 위해 수색대를 파견하고서 임시 캠프를 발견을 했습니다 하지만 근방에서는 5명의 싸늘한 시체가 발견이 되었고 나머지 4명은 행방불명이 됐다가 두 달 후에 4명의 시체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탐사단의 흔적과 시체를 발견한 수색대는 그들의 기묘한 죽음의 의문점들을 제시합니다 9명이 설치 후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임시 캠프의 텐트 안쪽에서 급하게 찢은 것으로 확인되는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무언가가 그들을 습격했다면 텐트는 밖에서 안으로 찢어져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에서 무언가에게 놀라서 황급하게 안에서 밖으로 텐트를 찢어서 도망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텐트를 열지 않고 찢어서 도망을 갔을까요? 그리고 최초 발견된 5구의 시체는 모두 외상에 흔적이 전혀 없었으나 하나같이 겁에 질린 표정을 하고 죽어 있었지요 속옷만 입은 채로 있었기에 저치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그들은 죽으면서까지 그런 공포에 질린 표정을 한 것일까요? 산악 베테랑들이 설산에서 속옷만을 입은 채로 밖에 나갔다는 것 자체가 의문입니다 그것도 임시 캠프장에 모든 장비를 둔 채로 말입니다 두 달 후 발견된 4구의 시신 중에 3구는 끔찍할 정도로 손상되어 있었으며 남자 대원 하나는 머리가 완전히 으깨져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가슴뼈가 완전히 으스러졌으며 여성 대원 두 명 중 한 명인 루드밀라는 혀가 아주 반듯하게 잘려 나가 있었습니다 근처에는 살인에 사용된 도구는 일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들 시체에 나타난 손상은 누구 또는 무엇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던 것일까요? 시신이 발견된 곳 주변에 모든 나무가 새까맣게 타서 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하 30도의 오랄 산맥에서는 불을 피울 수가 없었고 불을 피운 도구조차 발견되지 않았지요 그럼 이 흔적들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9구의 시신 모두 피부색이 오렌지 색으로 착색되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새하얗게 변해 있었으며 입고 있던 옷에서는 상당히 높은 방사능이 검출됩니다 초고열을 동반한 방사능에 노출이 된 것인지 무엇인지 우랄 산맥에서 어떤 방사능이 어디서 만들어져서 그들을 덮쳤을까요? 아직까지도 이 모든 의문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수사가 미궁에 빠지고 난 후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이 나오게 됩니다 임시 캠프를 쳤던 이 산은 맨시족이라는 주변 원주민들이 있는데 오래전부터 죽음의 사자가 떠도는 저주받은 땅으로 여겼습니다 원주민들도 근처에는 얼신도 하지 않았지요 그 맨시족의 전설에 의하면 이 산은 맨시족 9명이 산의 저주를 받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들은 그것을 아리안 신령의 저주라고 말했습니다 탐사대 실종사건 이후에 근처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가 발생했고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였는데 그 사망자의 숫자도 9명이었습니다 디아틀로프 수색대와 비행기 추락 사망자 그리고 맨시족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망자가 정확히 9명으로 일치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맨시 원주민들에 따르면 붉은색 발광체가 이 산 어딘가에서 가끔 떠오르는 것을 조상 대대로 목격했습니다 실제로 서구 코카서스 지역에서는 우랄 산맥 어딘가 지하 외계인 기지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탐색대와의 연락이 두절된 날 전후로 이 지역에서는 그 붉은색 발광체의 목격담이 하나 둘 나타났으며 연락이 두절된 당일날 밤에는 이 비행체들이 탐사대에 임시 캠프가 있던 방향으로 날아갔다고 원주민 한 명이 말했습니다 또한 수색 와중에서도 그 붉은 빛은 발견되었지요 소비에트 정부는 미지의 강제적 힘에 의한 사망이라는 애매모호한 추정만을 내놓고서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군부대를 동원하여 사건에 해당되는 그 산을 3년간 출입금지구역으로 정합니다 또한 부검 결과 등의 모든 자료는 KGB의 비밀아카이브로 이송된 후 철저하게 감춰지게 됩니다 이것이 미스테리 실종 사건 중 가장 유명했던 디아틀로프 실종 사건입니다 대체 무엇이 그리고 왜 어떻게 그들을 습격했는지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어째서 9명인지는 아직까지 의문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복수 훈련 중 부상으로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아서 육군병원으로 후송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시끌시끌한 분위기였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어떤 군인이 육군병원에 후송을 왔는데 몇 달 뒤 친구가 병문안을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인원체크를 하는데 그 사병이 보이지 않았지요 부대를 다 뒤져보니 매점 뒷부근에서 안면부를 다 도려내고 손가락 지문을 전부 잘라내었던 수십 차례 난도질을 당한 시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병원에서는 난리가 난 것이지요 그래서 헌병대에서 수사를 시작했는데 사병이 살해당하던 날 이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면회를 끝내고 나가는 어떤 군인의 손에서 많은 양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좀 보자고 했답니다 근데 칼에 심하게 베인 상처가 있었기에 치료실로 보냈고 몇 반을 꼬매어 치료받게 한 다음 보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군인의 신상을 파악해보니 살해당한 군인의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그 군인의 부대로 헌병을 보내어서 조사를 하게 되니 진짜로 그 군인이 살해범이었습니다 그 친구를 죽인 이유는 평소 중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심지어 대학교 시합마저도 그 친구 때문에 볼 수 없었고 그래서 항상 복수를 꿈꾸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휴가를 나왔는데 동네 친구로부터 병원 후송 이야기를 들은 순간 복수를 실행해 옮겨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를 죽일 목적으로 칼을 준비하고 면회소 매점으로 불러내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담배 한 대 피우자고 밖으로 낚아서 준비했던 흉기로 찌르고 난도질한 다음에 얼굴 껍질을 다 벗겨내고 복수를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손을 베인 것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친구를 밀쳐내다가 실수로 베었습니다 손이 베이지 않았고 초병이 그것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미해결 사건으로 남을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미스테리한 지역들 지구상에는 많은 미스테리가 있지만 존재의 이유나 건설된 방식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으며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설만 난무하면서 의혹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미스테리한 사건이나 건축물을 접할 때면 그 신비로움과 궁금증에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싶어집니다 어느 곳에서도 정보를 찾기가 어렵고 접근이 허용되지 않은 금지구역이 있는데 그런 곳이 열 군데나 된다고 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금지구역으로 선정되었는지 그곳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진 금지구역은 미국에 있는 51구역입니다 넬리스 공군기지 또는 그룹네이크 공군기지라고 불리우며 1960년에 발생한 로즈웰 사건과도 연료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공군 전투기의 사격 훈련과 무기 개발에 관계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외계인의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바다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위치의 위도가 51도라서 붙여진 명칭으로 미국 정부는 그동안 노코멘트로 일관했지만 2013년 문건이 공개되면서 51구역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외계인 추종자들이 많이 찾아오면서 주위의 외계인에 대한 시설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는 리틀 에일리언을 모방한 모텔이 성행 중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는 호주에 위치하고 있는 파인개부로 호주의 51구역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호주 중부 사막지대 앨리스 스프링스에서 남서쪽 20km에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합동방어 우주조사기지로 알려져 있지요 8개의 거대한 레이돔과 출입구를 빼고 모두 지하시설로 구축되어 있으며 미국 중앙정보국과 국가안보국 그리고 국가정찰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미국의 극비 군사시설로서 1970년대 후반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불량국가들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시스템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 세계 모든 전파를 감시한다는 에셀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앙통제본부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접근시 별다른 이야기 없이 발포하며 미국 51구역처럼 촬영과 비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알려진 금지구역은 러시아의 핵미사일 구역입니다 냉전시대 소련이 핵을 실험하던 장소와 보관장소라는 설이 있고 방사능으로 오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외부에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존재 여부나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존재의 사실조차도 부정하고 있지만 일부 담당자가 나서서 증언하면서 그 존재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항했던 강대국 소련이 마련한 여러가지 방식 중 하나라고 추정되며 그 위치 또한 추정일 뿐 확실한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모스크바의 지하철인 메트로이로 운행하고 있는 모스크바의 지하철과는 다른 노선입니다 스탈린 시대에 건설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비밀 지하철로 국가보안위원회의 암호명은 D6입니다 모스크바 지하철과 연결되는 특정한 통로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철문을 통과해서 160m 정도 따라가야 나온다고 합니다 총 길이는 모스크바 지하철보다 길고 총 4개의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비상시에 쓰여지는 비상방공호나 핵공격을 대비한 지하통로로 크렘링군과 중요시설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복선이 아닌 단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깊이가 지하 7층 깊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북한 평양에 있는 룸39입니다 평양에서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빌딩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인에게 공개는 절대 안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기민회에나 국가 간의 거리에만 이용되고 있다는 설이 있으며 북한 상류층의 비밀스러운 모임 장소로 쓰인다는 설이 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 상류층의 타락한 생활이 도를 넘고 있다고 하는데 이곳도 그런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듯하네요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북한에서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것이 꽤 충격적이고 안타깝습니다 여섯 번째는 영국 로스요크쇼에 위치하고 있는 라프메니트 힐입니다 미국 보안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시설로 1960년에 만들어졌고 1970년에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미국 국가안보국과 영국정보국이 합동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유럽전력의 정보를 감청하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에 러시아를 좀 더 가까이서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현재는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지요 3분의 2가 미국 요원과 육회공, 해병데이고 고주파에서 나오는 통신 모니터링과 무선 모니터링을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전세계 유무선을 감청하고 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고 내부 공개를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지구상의 가장 작은 나라인 바티칸 시국의 비밀기록 보관소가 일곱 번째입니다 전세계 가톨릭 교회와 교구를 통과라는 교황청이 있는 도시로 교황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는 성서가 어느 것보다 우위에 있었고 교황의 권위가 왕과 대등할 정도로 위세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역사가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기록을 보관하는 장소가 바티칸 시티에 있고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많은 문건에 대한 공개 요구가 없는데 카톨릭의 최고권위인 교황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서양인이 가장 많이 숭배하는 카톨릭이라는 관점에서 신성모독의 의미로 십살 공개 요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많은 부분이 미스터리입니다 프랑스 도르도뉴 몽티냐크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동구린 라스코 케이브가 여덟 번째 금지구역입니다 1940년경의 마을 청년들에 의해 우연히 발견됩니다 그리고 구석기 시대인 기원전 35,000년에서 1만 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들소, 야생마, 사슴, 염소 등이 그려져 있으며 600점의 그림과 1500점의 조각이 있는 여러 방으로 되어 있고 중앙에 있는 황소의 거대한 홀은 그 광경이 엄청나게 황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63년까지 일반에게 공개하였으나 훼손이 심해지면서 이후에는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동일한 모습을 한 라스코이를 공개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세계유적 백선에 올라 있으며 원래의 동굴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요 인류 최대의 사건인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이 아홉 번째로 랭크되었습니다 1986년 4월에 일어난 원전 사고이며 사후 원자로가 폭발하면서 방사능이 퍼졌던 끔찍한 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야간 교대조가 원자로 안전 시스템을 시험하면서 원전의 전원이 꺼져 폭발로 이어졌으나 소련의 늑장 대처로 인해서 1200km 떨어진 스웨덴에 호스막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측정됩니다 이 일이 유럽에 알려지면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지요 콘크리트와 납으로 매몰을 시켜서 원전을 매몰했으나 방사능에 피폭된 31명은 현장에서 사망합니다 이후에는 5년 동안 7000명이 피폭되었고 70만 명이 치료를 받았으며 지금까지도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고 현재는 일반인 접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지역의 원전 사고가 마지막 열 번째에 올라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원자로 폭발 사고로 일본 동북부지방을 강타했던 대지진으로 인하여 발생했습니다 가동 중이던 1호기부터 3호기의 전원이 멈추면서 촉발되었는데 다음날 1호기가 14일에 3호기가 그리고 15일에 2호기가 차례로 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냉각수를 대신하여 뿌렸던 바닷물이 오염되면서 하루에 오염수 300톤이 바다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해결 여봉이 아직 제거되지 않은 상태이고 근접한 우리나라의 방사능 유출이 우려되고 있지요 인근 해역과 기류를 통해 중국까지 방사능이 포착되고 있으며 현재도 진행 중인 것이 가장 우려되는 점입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 신내림 방송에서 무당이나 신내림이 나올 때면 저것이 환각상태인지 정말 빙의상태인지 혹은 사기인지 아리송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증인이 존재하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50년 전 당시 동네에 A라고 하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특별한 구석이 없는 평범한 아가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정을 넘긴 시각의 방에서 잠을 자던 A는 갑자기 일어나 맨발의 잠옷 차림으로 어딘가로 달려갔습니다 그 소리에 놀랐던 A의 부모님이 깨어나서 A를 쫓아갔는데 어찌나 빨리 달려가는지 간신히 뒷모습만 따라갈 뿐이었고 전혀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A가 달려가는 방향은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고개 위에 공동묘지였지요 걸어 올라가기에도 꽤 가파른 그 길을 맨발로 달려서 올라갔던 A가 어느 순간 시야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A의 부모님은 달빛의 의지에 공동묘지 여기저기를 뒤지고 다니셨고 소란에 놀랐던 동네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쫓아오셨습니다 그리고 A를 발견했을 때는 품이 진 곳에 위치한 어느 무덤 앞을 손으로 미친 듯이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A의 부모님이 달려들어서 막으려는 순간 파헤친 땅에서 한 쌍의 방울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알록달록한 색실이 달린 방울이었고 방울을 꺼낸 A는 만족한 얼굴로 방울을 손에 쥐고서는 바로 기절을 하게 되었고 그 후에 A는 신내림을 받게 됩니다 A가 파헤친 그 무덤은 연고도 없고 이젠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진 무당의 무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당의 귀신이 데려갔다고도 하고 신이 불렀다고도 합니다만 A는 무당이 되었고 상당히 영엄한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A가 신내림을 받은 몇 달 뒤에 어떤 여자가 무서운 얼굴을 하고서는 A를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를 마주한 순간 A 역시 살기어린 눈으로 상대방을 마주 보았지요 당시 곁에 있던 A의 가족은 그 여자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 하였고 점을 보러 왔던 사람들도 흉흉한 분위기에 밀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서로 노려보다가 A를 찾아온 여자가 입에서 거품을 흘리며 그대로 쓰러져 기절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다가가려는데 A가 쓰러진 여자의 허리춤을 뒤지더니 빨갛고 파란 천으로 만들어진 주머니 하나를 꺼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매우 오래된 엽전이었고 A는 아무렇지 않게 그 주머니를 자신의 허리에 찼습니다 잠시 후 여자가 깨어났을 때는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여자의 집은 꽤 먼 곳에 있었고 자신이 왜 여기 왔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 여자 역시 같은 무덤에서 그 엽전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한 명의 무당이 남긴 두 가지 물건을 두 사람이 차지하고 남은 하나를 차지해서 온전한 한 쌍을 만들기 위해 싸웠다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엽전을 빼앗긴 여자는 별 표정도 없이 집으로 돌아갔고 엽전까지 얻은 A는 그 후에 더 영엄해지게 됩니다 A는 아직도 태백산 근처에 살고 있으면서 수시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고 영엄한 무당으로 꽤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그때 동네에 사시던 어른들 중에 이 사건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십니다 특히 당시에 횃불을 들고서 공동묘지까지 달려갔다는 몇몇 어른들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오싹하다고 말하시지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